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건의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다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거리에서 좀 멀어지고 한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뻔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실험을 하더라도 과연 그 상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씨가 범한 그런 여러 건의 범죄 의혹들이 제대로 이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약 5천억 상당의 그런 개발 이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최종 결제권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고 그 여러분 큰 프로젝트 아마 성남시장 시절에 치렀던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서 대장동 개발 그런 건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큰 그런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전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잃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만일 당사자가 몰랐다면 그거는 성남시장으로 굉장히 무능한 거고 또 무능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겠죠 모르고 그렇게 큰 사업을 결제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일면에 나온 기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이재명에게 현행대로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이재명에게 전개하게 되면 업자들에게 5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그런 정의도 나왔네요. 이제 이 보고를 받은 이재명 씨는 상관없다고 해. 업자가 얼마를 버는지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다는 것을 문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보도가 크게 됐네요. 이재명에게 업자 이익이 무려 5천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고하자 그것은 상관없다고 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답했던 것은 업자들의 이익과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공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죠. 5천억의 이런 시세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데 어느 시장이 여러분들 야 그건 너무 큰데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지시를 안 내리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이제 자기 포켓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이거는 뭐 검찰 수사가 이제 확정돼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범죄로 그냥 확정이 되겠지만 사람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결제권자를 가진 사람이 5천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그냥 민간업자들에게 그냥 먹으라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들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소 공모 이전에 김만배와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4천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시 승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이런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보고를 전달받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럼 사람들이 당연하게 왜 상관없다고 했을까 시장이 여러분들 최종 결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데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 행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내무협의 관련 공판에서 유동규 씨가 정언한 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공고가 나기 이전에 정영학 씨 회계사조에게 민간업자에게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남는다고 듣고 깜짝 놀라서 정진상에게 말했다. 정진상과 이재명 시장은 민간에게 남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정언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정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재판장이 이제 알아서 판결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도 그대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이 4천억에서 5천억 대 이상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성인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제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결제할 수가 없는 그런 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왜 결제했을까.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의 편의를 봐준 사람들에게도 뭔가 떡은 아니지만 떡고물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은 긴만배와 정영학과 남욱시 등이 이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체처럼 운영한 거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넘겨준다는 그런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체인 거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선수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익을 좀 나누어 가진 거죠.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조선중앙동화가 아주 크게 보도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정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다 많은 부분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가 법정인 정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이제 그것을 거부하면 본인들의 그건 형량이라든지 범죄 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좀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오래 끌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지금은 또 현재 한국 상황이니까. 누구를 뭐 편애하자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범죄가 있었으면은 그게 다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루속히 올바른 그런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묻는 일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광고와 여유로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최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0년, 2022년도 요리류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분석한 도독놈들 5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과연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 강행되겠는가. 예상대로 강행이 됐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점점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인지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지니까 힘을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올해 1월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이 도둑놈들 시리자, 1권 총론, 2권, 3권 대통령 선거, 그리고 4권 4.15 총선 이 책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